먼저 해냈습니다. 조심해 드리겠습니다. 100000원 100000원 500000원 자 이거 만원 만원 유종사신분은 만원 주고 사면 괜찮은데요? 유종사신분 누구야? 유종사신분 누구야? 유종사신분 유종사신분 네, 하세요 이거 만원 만원 주세요 자, 이거 5만원 5만원 6만원 6만원 40% 드려요 5만원 정상에 야, 이거 이거 1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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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야 요거는 물건이 아예 안보는다 왠지 이거 1개 4개 그냥 2만원 아, 저 2만원 가위바위보 아니 그러면 가격을 높아야지 많이 나오면 야,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주먹 가위바위보 보 보 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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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만원 이거는 경매는 사다 할거야 여기에는 넘어가 이쪽으로 갑니다 20만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셔야 돼 사인 아니, 아니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사인 13번 20만원 이거 20만원 이거 15만원 24만원 24만원 네 선생님 두 분이더라 20만원 20만원 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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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겠어요 이분 이분 얘기로 드려요 이거 이분도 15만원 드려요 이걸로 좀 나가겠습니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잘한다고 경험이 없어요 15만원 드려요 그냥 15만원 20만원 장사장님 이게 더 좋아하지 않습니까 20만원 아 만약 앞에서 오ki 들어가봐 13만원 타지 한 한국국토정보공사 구독 부탁합니다